안녕하세요! 블랙핑크 바삭바삭 초콜릿 초콜릿 소시지 소시지 치즈소스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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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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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좀 더 맛있네요 이 식감이 잘 어울려요 아주 맛있어요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요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초콜릿 초콜릿은 적당히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요 단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운 치즈는 자주 사용하고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너무 좋아요 매콤한 식감 아인데 맛있네요 바삭바삭 초콜릿이 아주 쫄깃쫄깃해요 초콜릿 초콜릿 쫄깃쫄깃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오마이퀴 달콤하고 풀려먹어서 맛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